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프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거나 매일 보는 사람이고 이토록 고민스럽게 만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일 때가 많다. 자신이 상대를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도 그렇게 대해주면 좋으련만. 사람 마음이 내 마음같지 않아서 잘해주는 사람을 대래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상대의 노력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신은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줄 안다는 것이다. 혈연, 애정, 금전이나 이익에 얽히고 설켜서 이젠 그만 보고 싶지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자, 자식 그리고 부모, 친구, 애인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면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이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인간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사랑으로 유지될 수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할 만큼 했는데도 바로 잡아주지 않는 관계라거나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관계라면 이제 그만 버려도 괜찮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만나는 시간을 줄인다. 가끔 오는 며느리는 예뻐하고 잘해주면서 정작 매일매일 애쓰면서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험담하고 단점을 들춰서 흉복이 일수다. 이게 꼭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 귀한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언제나 바보처럼 항상 잘해주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이다. 자꾸 부딪힌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벌려서 마주치는 시간, 왕래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도 마찬가지다. 천륜이니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당하고 살지 말고 불편하면 거리를 둬서 마주치는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는 것도 정말 좋다. 그래야 사람 귀한 줄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확실한 경계선을 긋는다.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한다.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된 데는 둘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했더라면 상대도 인지하게 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조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처음으로 배우자가 상욕을 했다거나 처음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 그때 강하게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 싸우다가 욕을 하고 또 분을 참지 못해 때렸는데 말 몇 마디로 화해가 되고 봉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뒷처리가 쉬워지니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말해도 따라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제 설득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말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는 접어버리고 확실한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 선을 넘으면 버려야 한다.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 남들이 선을 그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정확한 선을 긋고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세 번째 이별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이 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이혼한 게 무슨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거침없이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제일 어리석은 이별은 준비 없이 그냥 확김에 헤어지는 이별이다. 확김에 헤어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 되고 만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말한 자신조차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별이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이별도 있지만 과거 자신의 일부와 작별하는 의미도 동시에 있다. 관계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지는 않다.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 행동 실수들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만 이별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게 있다. 이별에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습관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고 헤어지게 된다. 네 번째 추억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정말로 아주 지긋지긋하고 정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헤어졌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과 보낸 모든 시간 좋았던 추억 그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과 함께 했던 자신조차 초라해지고 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진다. 배우자랑 헤어졌다고 다 큰 자식들 앞에서 흉보고 욕하면 자식 보기에도 그만큼 안 돼 보이고 싫은 것도 없다. 둘 사이는 끝났지만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그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것을 존중해줘야 한다. 다섯 번째 금단 증상을 이겨내야 한다. 상대방에게 한창 경성과 에너지를 썼다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중단하다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 다양한 감정에 따라 기분도 들쑥날쑥 자신조차 종잡을 수 없다. 이른바 관계 정리에서 오는 금단현상이다. 이 금단현상을 겪으면서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욕하고 비하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별 후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별하고 나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세 사람 만났다가 더 큰 불행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상대방 잘 가리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다.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반성은 하되 누구보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 그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여섯 번째 새로운 세상을 즐겨야 한다. 이별은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감과 계획 그리고 미래가 분명할 때 하는 거라는 말이 있다. 그러려면 앞서 말했듯이 이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자존감도 회복시켜놔야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키워놔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다. 참고 산다고 잘 사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또 알아준 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서고 문드러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한 번 사는 인생 귀하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도 없다. 인간관계도 직과 같아서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버려도 괜찮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